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립 영상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들은 정말 센세이셔널 하고요 어머 이건 정말 꼭 사야해 할 정도의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바로 라네즈의 신상 레이어링 립반데요 제가 지금은 5가지 메인 컬러만 들고 왔는데 총 제가 알기로는 14가지의 크림 타입 촉촉한 타입이 있고 6가지는 매트 타입에서 총 20가지의 옵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웬걸 제가 이 5가지를 내내 지금 몇 주 동안 발라봤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발색하는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확 오시겠지만 진짜 컬러와 그 그라데이션 느낌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선 패키지부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슬림하고 진짜 놀랬던 거는 엄청 가벼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실법한 기존의 투톤 립바와 비슷한 형식으로 요렇게 밀면은 제형이 올라오는 타입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 립바 한 통 안에 6가지 레이어링 컬러가 다 들어있어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때 굉장히 풍부한 그런 컬러감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발색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입술 위에 한번 쓱 그으면 이 모든 컬러감이 다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져서 그 어떤 그라데이션 립보다 더 정교하고 컬러감 풍부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크림 타입과 매트 타입이 있는데요 크림 타입은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가 특징이라 이 아주 예쁜 이 초크초크한 광택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입술 위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타입은 프라이머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입술 주름을 꽉 채워주고 마무리가 매트한 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야자수 오일 때문에 오랜 시간 바르고 있어도 크게 건조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5가지 색상 모두 보실 준비 되셨나요? 제일 먼저 캔디드브릭 이 컬러는 입술의 혈색을 그대로 살려주는 촉촉한 타입의 MLBB 컬러인데요 웜한 느낌의 브릭 컬러로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에요 이런 누디한 컬러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기 다소 힘든데 이 제품은 그 고급진 MLBB 느낌을 딱 살려줘서 좋았어요 컬러 덕분에 입술까지 오동통해 보여서 크림 타입 중에는 이 캔디드브릭이 저의 최애가 되어버렸어요 다음은 위티코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 타입인데요 살짝의 핫핑크가 섞인 쨍한 코랄 색상으로 바르자마자 얼굴의 형광등을 팝! 하고 켜주더라고요 난 인간 과일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찰떡일 컬러고요 확실히 브라이트한 핑크코랄 색상이라 청순하면서도 아주 발랄발랄한 느낌이 가득한 컬러입니다 마지막 크림 타입의 메인 컬러는 얼루어링 레드예요 방금 전에 발랐던 위티코랄보단 레드기가 좀 더 섞인 컬러라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우아한 느낌이 나는 컬러입니다 크게 톤을 타지 않고 잘 어울릴 색상이고요 레드와 코랄 그 사이에 오묘한 컬러라 차분한 레드 컬러로 적당히 포인트를 주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매트 타입의 지니레드인데요 레드립으로 그라데이션 연출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무조건 주목하셔야 할 컬러입니다 외곽 쪽의 컬러가 컨실러 역할을 해서 입술 라인을 완벽하게 블렌딩 시켜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핫핑크 느낌 때문에 발랄해 보이면서도 딥한 레드가 섞여있어 레드만의 우아한 느낌도 살려주는 컬러예요 마지막 또 너무 예뻐서 놀랐던 매트 피니쉬의 노다웃 코랄 코랄의 정석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렌지 코랄에 레드 두 방울 떨어뜨린 컬러예요 약간의 형광빛이 돌면서 얼굴을 화사하게 살려주고 오렌지 코랄과 레드가 같이 섞여있어서 그런가? 코랄이 잘 받지 않던 제 입술에서도 그렇게 떠보이지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6가지 컬러가 이렇게 잘 믹스돼서 입술에 블렌딩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될까? 하고 살짝 울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컬러를 딱 발색해보자마자 그 생각은 싹 사라지고 와 진짜 라네질 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컬러 조합도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고요 그리고 고발색의 선명한 컬러들이라서 그 6가지의 레이어가 진짜 예쁘게 입술에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평소에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조합이 예쁜지 약간 감이 안 온다 나는 그런데 센스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고요 뭐 완벽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하기 위해서 베이스 컬러 바르고 포인트 컬러 바르고 그리고 또 도구를 사용해서 면봉이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하는 그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귀찮다 한 번에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평소에 립 하나만 잘 안 발랐잖아요 보통 두 개 정도 바르고 많으면 세 개까지 바르는 그런 레이어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색 조합 보고 어떤 게 예쁜지 찾아보고 이러는 과정을 굉장히 즐겨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립을 똑같은 립을 연출을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나가서 수정할 때 그게 너무 귀찮은 거죠 제가 보통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때는 이렇게 조금 옅은 색으로 베이스를 한 번 전체 풀립으로 다 발라주고 그 안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안쪽에만 포인트 색상을 발라요 그리고 나서 무스 타입은 그나마 괜찮은데 굉장히 매트한 립스틱들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연출할 땐 제가 바른 베이스와 포인트 색상 사이에 그 경계선을 브러쉬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그라데이션 립 연출을 위해서 외곽은 좀 색을 지워주기 위해서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쁜 립이 완성이 되긴 하지만 이 과정을 좀 귀찮아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립바 하나 있으면 뭐 그냥 쓱쓱 바르는 뭐 한 10초 걸릴까요? 그렇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또 예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아이디어상 줘야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빨리 끝났죠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한 큐에 오늘은 소리가 잘 나네요 진짜 원래가 안 나는데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그라데이션 립이 호다닥하고 연출이 돼서 진짜 너무 기특한 아이야 그래서 확실히 두세 가지 컬러를 레이어하고 뭐 브러쉬나 면봉 또는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야 된다면 그 수고로움도 없어지고 파우치 부피가 커질 일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 좀 파우치 많이 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제 사심이 100%.. 아 100%도 아니라 200% 들어간 영상이었는데요 저처럼 그라데이션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컬러도 스무 가지나 이렇게 빡 있고 타입도 두 가지 촉촉 매트가 있기 때문에 매장 가서 한번 꼭 발색해보시고 한번 얹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컬러 하나씩은 꼭 찾아서 그라데이션 립 예쁘게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